김주동 추리소설 대리자 남자는 들어올려진 대변기에 손을 살짝 담그고 있었다. 대변기는 핏물로 얼룩져 있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고라떨어진 듯 미동이 없었다. 출근길 지하철 화장실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는 이렇듯 죽어있었다. 하얀 단추가 떨어져 나간 풀어헤쳐진 와이셔츠 안쪽 러닝셔츠 위로 둥글넘적하게 혈흔이 남아있었다.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답이 나오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칼같은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 같았다. 피살자 주변에서는 범인과 관련된 증거품을 찾기 어려웠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을 화장실은 지문 천지여서 정확히 누구의 지문인지도 골라내기 쉽지 않았다. 다행히 피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아냈다. 이름 조경갑. 온순하면서도 힘얼겋게 잘생긴 피살자는 이제 스물하나였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초라한 개죽음을 당했을까. 화장실로 들어오려던 사람들이 모두 정복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구경꾼들 사이로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시커먼 얼굴에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돌아가는 꼴을 살피고 있었다. 노숙자처럼 보였다.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는 자라면 뭔가 본 게 없을까. 그가 나를 봤을 때 흠칫 놀라는 것 같았다. 기겁하는 것 같기도 했다. 뭔가 봤을 거란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려 들 때 그가 몸을 돌려 다급히 현장을 떠나려 했다. 내가 불렀지만 그는 못 들은 척 잰걸음을 놓았다. 난 속으로 새고 있었다. 열을 새기 전에 한 번은 돌아볼 거라고. 내 짐작은 맞았다. 넷을 새고 있을 때 그가 돌아보았고 날 보고는 당황해서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가 출근길을 서두르는 어떤 아가씨와 부딪혔다. 아가씨의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가방에서 립스틱이 미끄러지듯 흘러나왔다. 사람들 틈을 잘도 피해 굴러가던 립스틱을 보던 남자가 잠깐 멈췄다. 그것도 잠시. 남자는 다시금 빠르게 발을 놀렸다. 남자는 개찰구 쪽으로 다급히 항하더니 몸을 움츠려 쏙 개찰구를 빠져나가 승강장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를 따라 나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마침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틈에 섞여 내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내가 그를 가리켰다. 나를 보고는 더 서두르는 것 같았다.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를 쫓아갔다. 전동차가 멎고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사람들이 다 나오길 기다리지도 않고 무작정 전동차에 올랐다. 나도 전동차에 몸을 실었고 그가 있는 칸으로 달려갔다. 다음 칸으로 옮겨 탔을 때 웬 사내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쫓던 남자가 보였다. 내 앞을 가로막던 자를 밀치고 그쪽으로 가려는데 다시금 그 사내가 나를 막았다. 그러면서 내 손목을 옮겨 쥐었다. 난 다음 역에서 내려 멀뚱히 떠나는 전동차를 보았다. 나를 가로막았던 사내는 소매치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였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남자는 경찰 끈앞풀이었다. 그놈 주변에 다른 소매치기가 있었거든요. 경찰하고 접촉하는 거 보이면 좋을 거 없죠. 난 뭔가 아는 놈인가 했지. 그런 거 있으면 확실히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그를 놓친 게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죽은 조경갑은 재수생 신분이었다. 말이 좋아 재수생이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냥 놀고 있는 놈이었다. 그런 놈이 뭐 때문에 이렇게 피살됐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큼 오래 산 놈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가 다니고 있는 학원을 찾아갔지만 헛수고였다. 등록만 해놨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딱히 그를 기억하고 있는 선생과 학생들이 없었다. 간혹 학원에 나왔을 때도 화장실 가는 것과 밥 먹는 걸 제외하곤 하루 종일 말 없이 멍청하게 책상만 지키고 있었다는 게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와 친하게 어울리는 학생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집은 비어있었다. 영남대학병원 사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택가 골목길에 그의 집은 위치해 있었다. 문은 열려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덩그런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 곁엔 썩은 배추들이 놓여있었다. 흙이 덕지덕지 붙은 금간 화분 위에는 이름모를 푸른 꽃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내가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했음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곧이어 따라 들어온 후배가 주인을 불렀지만 방문을 열고 나오는 이는 없었다. 곧 비라도 퍼부을 듯한 우중충한 날씨였다. 나와 후배는 대책 없이 누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나 먹으러 가줘. 잠시 뒤 문지방에 걸터 앉아있던 후배가 일어서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했다. 늦은 오후가 되기까지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었다. 우리는 도로로 나와 길 건너 식당으로 들어갔다. 정식을 시켜 먹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추악한 범죄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범인의 엽기적인 행각에 눈을 반짝이며 관심있게 지켜봤지만 나와 후배는 밥만 떠먹기 바빴다. 한 그릇 비우는데 둘 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티슈로 입을 닦고 있는데 이번엔 뺑소니 사고 뉴스가 아나운서의 입을 타고 나왔다. 꿈을 대는 후배에게 신경질을 냈다. 그만 가자. 후배는 군말 않고 짚고 있던 동그랑땡을 그대로 놓아버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로 돌아오면서 후배에게 짜증을 낸 게 마음에 걸렸다. 후배는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괜찮아. 잊었으니까. 후배와 헤어져 혼자 차를 몰면서 난 생각했다. 정말 잊었을까. 후배는 세 살배기 딸아이가 아파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했다. 나도 딸이 있었지. 은밀하고.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다 보면 가끔씩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접하곤 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뺑소니 친 새끼의 면상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확 돌아버렸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참고 넘겼는지. 뺑소니 수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매일 술로 지낸 게 엊그제 같은데 동료들은 그를 나로부터 철저히 보호했다. 난 그에게 이를 갈았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 새끼에게도 고등학생 딸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후배가 내게 들려준 얘기였다. 고등학생 딸은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린 그 딸은 아버지의 죄를 털어놓고 말았다.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를 설득 못한 자신의 죄가 더 크다면서 자신도 처벌해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딸의 자수로 사건은 쉽게 해결됐고 그걸 후배에게서 들은 난 원한의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후배가 그 얘기를 해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을 거다. 그 뒤 난 그 딸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그는 내게 이상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아저씨한테는 참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아저씨 딸이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거든요.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문득문득 그 말이 떠올랐지만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사고를 낸 데 대한 부담이나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변명 같은 건 아닐까 하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갑작스러운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전화를 받고 보니 그때 그 소매치기 담당 형사였다. 왜? 그놈이 당했어요. 그놈이라니 소매치기요. 소매치기? 경찰 끄나풀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게요. 그놈 주변에서 도의 발견됐는데 모두 위조된 겁니다. 그 돈으로 우리 몰래 마약 거래하다 상대편에게 당한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해봐. 근데 그 도의 죽은 조경갑이 꺼였답니다. 소매치기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있었다. 지독한 폭행을 당한 모양이었다. 가슴에는 묵가지 신문을 한 장 덮고 있었는데 얼굴을 찡그린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소매치기 담당 형사가 말했다. 조경갑은 위패 운반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매치기가 죽은 조경갑이 옆에서 위패를 발견했고요. 웬 떡인가 했겠죠. 그 위패로 약을 거래하려다 거래 상대자에게 당한 거고요. 내 생각도 그랬다. 근데 이상하잖아. 조경갑을 죽인 놈은 왜 돈을 안 챙겼을까? 가짜인 걸 알았을까? 일반인이 볼 때는 가짜를 식더라는 건 어려울 텐데요. 약거래하는 놈들이야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알 수도 있을 테지만요. 그렇다면 돈을 노린 게 아니란 말인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원한. 한때 나 역시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 어쨌든 이 추측은 옆으로 치워두기로 했다. 위패범들 조사해봐야겠다. 그놈들 내에서 무슨 트러블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며칠 동안 위패범들 중에서 구속된 놈이나 출소한 놈들 기록을 샅샅이 살펴봤다. 요전에 조경갑의 집 근처 한 호프집에서 위패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 범인을 잡았지만 조물애기에 불과해서 사실 수확은 없었다. 정씨는 출소한 뒤 마음을 잡았는지 현재는 친구가 하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손을 씻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는 거의 매일 나이트클럽에 들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그는 여자 궁둥이를 주무르며 모텔로 들어갔다. 나는 모텔 앞에서 담배를 연거푸 피워대며 졸음과 지루함을 견뎌냈다. 두 시간이 채 안 돼 여자가 모텔에서 나왔다. 여자는 모텔 앞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웨이브 머리의 그 여자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살피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건너편 도로 내 쪽으로 시선을 던지다가 문득 날 보고는 눈을 떼지 않았다. 잠시 뒤 검은 승용차가 도착한 뒤에도 잠깐 내 쪽을 흘깃거렸지만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여자가 차에 오르자 차는 출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움직였다. 차가 도로로 나서려 할 때 재빨리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고 차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석 창문이 열렸다. 나는 창문 앞으로 다가섰다. 큰 부상에 넓적한 코를 가진 꽤나 인상 더럽게 생긴 남자가 소리쳤다. 뭐 좀 조사할 게 있다. 뭐 헛소리고? 화대 조사 좀 해야겠다. 이 미친 새끼 봤나? 무슨 소릴 짓거려? 화대라이.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알았나? 신고 들어와 조사 중이다. 뭔 신고? 남자가 그제야 긴장하는 빛을 보였다.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위패가 돌고 있거든. 아마 여자가 받은 돈도 그럴걸. 바로 여자가 받았던 돈을 압수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빙고. 위패가 맞았다. 나는 그 사실을 바로 그날 두상 큰 남자를 찾아가 그대로 일렀다. 뭐요? 그게 참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새끼 다시 연락 오면 나한테 즉방으로 연락하라고. 그건 염려 놓으세요. 단골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발 새끼 가만 놔둬나 봐라. 어디 장난칠 게 없어서 이런 장난을 쳐. 그 새끼 신성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 놈 아닙니까? 불순한 새끼 맞지요? 그런 건 모르겠고 여튼 잘 붙들어 놓기나 해. 걱정 붙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그는 분하다는 얼굴로 혼자 욕을 뱉었다. 진한 향내와 짬뽕 냄새가 뒤섞인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2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자의 사무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모텔이었다. 모텔 3층에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을 때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화장실을 가리켰다. 화장실로 들어가니 코가 깨진 정씨가 피투성이 코를 쥐어잡고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달랑 수건 하나로 성기를 가린 채 무릎 꿇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니 끔쩍 놀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바들바들 떨었다. 남자가 뒤따라 왔다. 천만한 새끼 운 좋은 줄 알아. 이만한 걸로 끝난 걸. 나는 남자를 내보낸 뒤 쪼그려 앉았다. 고개 들어. 정씨가 눈치 보며 어렵게 나와 눈을 맞췄다. 너 조경갑이 알지? 정씨가 멍청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너는 알지? 그 새끼 어쩌다 죽은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예. 진짜? 예. 나는 피식 웃었다. 그도 나를 따라 웃으려 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수작이야. 너 조경갑이 죽기 전에 만났잖아. 나는 그의 귓바퀴를 세게 쥐어 틀었다. 그가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그럴수록 나는 더 세게 비틀었다. 뭐든 얘기하란 말이다. 조경갑이하고 관계된 건 뭐든. 정씨의 귓바퀴를 옮겨준 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무력하게 딸려 올라왔다. 그가 내 명치 근처에 머리를 비볐을 때 물이 반쯤 찬 욕조 쪽으로 그를 밀어버렸다. 그가 욕조에 무릎을 부딪히며 바닥에 자빠졌다. 뭐라도 생각나면 얘기해라. 나는 그 말을 던지고 변기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바지지퍼를 열었다. 변기에 소변을 시끄럽게 쏟아냈다. 거품 낀 노란 오줌이 부글거렸다. 운반만 해서 그쪽으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끈이 들어오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너한테 일 주는 새끼 되라고. 그기. 나는 그의 머리칼을 꽉 움켜잡으며 중얼거렸다. 오줌 맛쯤 볼래? 그를 변기 쪽으로 끌고 갔다. 사색이 된 그가 소리쳤다. 이 일하고는 관계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를 놓으며 물었다. 내가 술자리를 했는데 술김을 말하더라구요. 뭘?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죽였다고. 나는 그쪽으로 몸을 숙였다. 자세히 얘기해봐. 그의 입 먹을라 캤는데 여자가 발을 깨물고 도망가더랍니다. 그가다가 여자가 도로로 뛰어들었는데 그만 차에. 그래서. 그가 멀뚱히 나를 보았다. 그래서. 놀라. 그래서 놀라. 그냥 도망쳤다구요.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그 여자하고 아는 사람 짓 같은데예. 나는 머리가 복잡했다. 그가 주저하듯 말을 이었다. 근데. 경가비를 죽인 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또 나타날 겁니다. 뭐라고? 그날 경가비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경가비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경가비를 죽였으니 아마 그 동창도 죽이려고 할지도. 그 동창이 누구야? 에. 네도 아는 놈인데요. 욕은 저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나는 일어서서 세면대에 기댔다. 꼼수 부리는 거 아니지? 예.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로. 위패운반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거든요. 다음날 오전. 조경갑의 동창이 일한다는 PC방 앞에 서 있었다. PC방은 왕래가 많은 사거리 5층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야간 근무를 했다. PC방에서 일을 마치고 나올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PC방에서 늦장을 부리는 것 같았다. 나와 후배는 길 건너 주유소 앞에서 PC방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기를 30여 분. 드디어 누군가 PC방에서 나왔다. 인상 차기를 봤을 때 어젯밤 정씨가 얘기해준 놈과 비슷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였다. 170cm 정도 되는 신장에 덩치가 있는 놈이었다. 웃음길을 머문 크고 히멀건 얼굴은 대체로 인상 좋게 보였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주변을 별로 살피지 않고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여자가 지나가면 걸음을 멈춘 채 뒤돌아보면서까지 여자의 뒤태를 살폈다. 역시나 혼잣말을 뱉으며 웃었다. 다시 걸음을 옮겨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계산을 치르고 나서 담배를 뜯으며 편의점을 나왔다. 그때서야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다시 PC방 쪽으로 걸어왔다. PC방 옆 골목으로 향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다급해진 내가 길을 건너 골목 앞에 닿았을 때 낡은 쏘나타 한 대가 나타났다. 차는 나와 후배 옆을 유유히 지나갔는데 그가 운전하고 있었다. 불이 타들어가는 담배를 입에 물고 차는 좌회전을 하면서 사거리 쪽으로 서행하고 있었다. 난 수첩에 차 번호를 적었다. 그런 뒤 나와 후배는 우리 차로 돌아왔다. 차로 그를 미행했지만 그날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는 집 가까이 차를 세워두고 찜질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오후 한나절을 보냈다. 늦은 오후 친구들을 만나 가볍게 술을 마신 뒤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차 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조회해보았다. 이름 김창식. 전과는 없었다. 첫 미행과 같은 일정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반복되었다. 그리고 금요일. 비로소 나와 후배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김창식이 PC방으로 들어가기 전 야구모자를 눌러쓴 어떤 남자가 먼저 건물로 들어간 것이다. 김창식이 또래였다. 그런데 남자는 여러 번 그냥 엘리베이터를 올려보냈다. 나는 주의깊게 건물 맞은편 주유소에서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창식이 소나타를 몰고 출근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소나타가 건물 앞을 지나갔다. 차를 본 남자가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주차를 마친 김창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창식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비상계단에서 남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청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 상태로 그는 지하로 내려갔다. 우리는 찻길을 건너 지하로 들어섰다. 계단에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PC방으로 들어갔다. 어서오세요. 김창식은 보이지 않았다.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직원이 물었다. 뭐 하실 건데요? 잠깐만. 내부를 쭉 살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옆을 지나쳤다. 후배는 출입구 곁에 서 있었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남자를 찾아냈다.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인터넷 창만 보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시 카운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김창식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난 남자 뒤를 지나쳐 김창식의 앞에 섰다. 인터넷 할 건데 야구 모자가 잘 보이는 곳에 나와 후배는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다. 난 남자를 살폈다. 남자는 청재킷 안에 흉기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흉기는 김창식을 위한 것일 테지. 마우스를 탁탁 두드리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 죽은 여자와는 어떤 관계일까? 애인? 아니면 가족? 남자는 한 시간 가까이 인터넷을 한 뒤 일어섰다. 그러면서 후배 쪽을 흘끗 보았다. 후배가 고개를 들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후배를 이상스레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마음에 걸렸다. 남자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그쪽을 보았다. 후배가 일어서려는 걸 잽싸게 다가가 자리에 다시 앉혔다. 그때 김창식 앞에 남자가 섰다. 그런데 남자를 보던 김창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짧은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후배도 그걸 봤는지 다시 일어나려 했다. 난 후배의 어깨를 누르면서 속삭였다. 나 혼자 갈게. 하지 마. 위험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 모양이다. 염렴아. 무슨 일이 터지면 곧장 연락할 테니. 우리가 동시에 남자를 미행한다면 남자에게 들킬 위험이 다분히 컸다. 걱정 마. 나는 후배의 어깨를 툭 쳤다. 김창식은 직원 뒤로 약간 물러나 있었다.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김창식을 보았지만 군말 없이 대신 요금을 받았다. 계산을 마친 남자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내가 계산을 치를 때까지 김창식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김창식 역시 그 남자를 아는 것 같았다. 뭐 그건 나중에 조사하기로 하고 우선 남자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들어선 남자는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동차가 도착했고 남자와 같은 칸에 올랐다. 밤 9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고 승객들은 많지 않았다. 남자는 야구 모자를 올린 채 골똘히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난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을 몇 차례 지나쳤지만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어디서 봤을까 하는 걸 알아내려 머리를 짜내면서 숙였던 고개를 문득 쳐들었다. 남자가 없었다. 남자는 정차한 전동차 밖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출입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전동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지금 승강장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잠시 뒤 개찰구를 빠져나가 2번 출입구 계단으로 향했다. 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뒤를 밟았다. 남자가 흘끗 뒤돌아봤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태어난 척했다. 남자가 다시 시선을 돌렸고 곧이어 역을 빠져나갔다. 내가 역을 나왔을 때 남자의 모습은 눈 깜짝할 새에 온데간데 없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남자가 근처 약국에서 나왔다. 약 봉지를 들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남자는 다시 뒤돌아봤다. 왠지 들켰을 거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내 직감은 맞았다. 남자가 걸음을 빨리 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 놓치면 끝이란 생각에 나도 서둘렀다. 그는 건너편 도로를 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내 쪽을 힐끔거리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그런데 남자는 직진을 하는 척하다 우측으로 난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그러면서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들킨 마당에 얌전 떨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차를 피해 도로를 건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자는 종종 걸음을 쳤다. 아무래도 약국 안에서 나를 지켜본 것이리라. 남자는 지금 대형 불쌍히 내려다보는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건물만 달랑 있는 불교대학이었다. 불빛 때문에 대낮 같은 대학 앞에는 주차된 차들로 붐볐다. 남자는 차들을 피해 왼쪽 골목으로 휙 사라졌다. 내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남자가 저 앞에서 황급히 뛰어가고 있었다. 모텔이 쭉 늘어선 골목이었다. 조용한 골목은 우리의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로 채워졌다. 남자는 여러 번 어지럽게 뚫려있는 좁은 골목 사이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그를 쫓아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더 이상 길이 없었다. 시멘트 벽이 나를 막고 있었다. 뒤돌아섰을 때 남자가 멀지 않은 곳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 아, 맞다! 뭔가가 뇌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남자는 내 앞에서 사라졌다. 골목을 나왔지만 그의 자취는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미루던 일을 저질렀다. 난 딸의 먼지 쌓인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첩에 꽂힌 사진들을 확인해 갔다. 난 어느 사진에서 멈췄다. 우리 은미가 포함된 단체의 사진이었다. 은미 바로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봤다. 남자의 손은 은미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은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꿈틀댔다. 바로 야구모자를 쓰고 있던 남자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고가 났던 도로를 다시 찾았다. 너무도 조용했고 온전했다. 사고의 흔적조차 없었다. 은미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뭔가에 쫓기던 사람처럼. 난 은미가 튀어나왔다는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로등이 꺼진 골목 공토는 비어있었다. 은미는 이 골목에서 뭔가에 쫓기다 도로로 들어섰을 것이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한적한 골목에서 사고가 난 도로 쪽을 향해 서 있었다. 차가 은미를 덮치는 장면이 그려졌다. 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정 씨는 빨리 전화를 받았다. 어쩐 일입니까? 너 조경갑이하고 술 마신 게 언제였어? 그게 그러니까 좀 오래돼서. 6개월쯤 아냐? 은미가 사고 난 때였다.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난 단체 사진 속 딸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했다. 사진 속에 찍힌 그들은 딸이 다녔던 모 미술학원 학생들과 여자 원장이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딸은 사고가 있던 날 미술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술학원 학생들은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미대 입학을 포기해야 했죠. 은미하고는 잘 지냈고요. 원장은 은미의 길을 꺼냈다. 아, 엄마가 없어서 저라도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내는 은미가 중학교 때 자궁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휴, 참 밝은 해였는데요. 원장은 후덕해 보였다. 어, 그날도 승찬이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난 신경이 곤두섰다. 같이 나갔다고요? 네, 바래다 준다고요. 저기, 혹시 승찬이 집을 알 수 있습니까? 아, 뭐 그거야. 어렵지 않죠. 원장은 원생들의 신상정보가 적힌 수첩을 가지고 왔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나온 나는 그 길로 이승찬의 집으로 향했다. 허름한 단층 아파트였다. 벨을 눌렀을 때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고 나온 늙은 남자는 뼈만 앙상한 채 병끼가 있어 보였다. 거실에는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승찬이 일로 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거실 바닥에 앉으며 내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줬다. 지금은 손 씻었거든. 어쩌다 위패 만드는 일에 개입하게 됐는데 내 실력이 좋아 그런지 대접이 좋았거든.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닮을 것도 어지간히 없어 이런 걸 닮았는지 승찬이도 그쪽으로 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오. 그래서 그쪽에서 내 아들한테 접촉을 시도한 모양이오. 잘말함은 제목이 될 거라나. 나는 아들 녀석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생각도 했어. 하지만 다행히도 승찬이는 위패 만들던 날 싫어했지. 차로 돌아온 나는 내가 알아낸 정보들을 수첩에 기록했다. 먹구름이 끼어 어둡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차창을 때렸다. 서늘한 냉기가 차로 스며들었다. 난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어렵지 않게 완성됐다. 조경갑과 김창식은 이승찬을 찾아오곤 했을 것이다. 같이 일해보자고. 이승찬은 평소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을 싫어했을 거고 그날 무슨 이유에선진 몰라도 싸움이 벌어졌던 거다. 이승찬 혼자 둘을 상대하는 건 힘에 붙였을 거고 그 와중에 갇혀있던 은미에게 화가 미쳤을 것이다. 이 생각에 이르렀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걸 사실로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김창식을 찾아가 고문이라도 해서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승찬이가 김창식의 주변을 얼쩡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다. 김창식을 찾아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다.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경갑에게 그랬듯 김창식도 해결해 주길 승찬이에게 바라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스치자 나는 소스라치듯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럼 승찬이를 체포해야 하나? 그래야 하나? 솔직히 말해. 그러고 싶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리라. 승찬이와 김창식의 문제로 남겨두리라. 난 방관자로서 지켜보리라. 아니, 방관자가 아니지. 조경갑을 시원스레 해치웠듯 김창식도 해치워주길 승찬이에게 바라고 또 바랄지도. 그때부터 나는 아픈 사람처럼 우울한 낯짝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수사를 방해했다. 소용없어. 그날 미행했던 야구모자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었어. 좋다 말았지 뭐야. 에, 허탕친 거지. 김창식이가 야구모자한테서 돈을 빌렸었나 봐. 그래서 김창식이가 PC방에서 당황한 거고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어. 게다가 정씨 그 새끼는 뻥을 친 거였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빌어먹을 새끼. 더 나아가 위패 조직을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리려 했다. 정씨의 항변을 주먹으로 묵살하며 윗선을 대라고 윽박질렀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위패 조직을 박살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난 밤마다 술을 퍼마셨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지부지 지나갔다. 평소처럼 정씨의 윗선을 잡는다는 구실로 여기저기 쏟아니다. 그날은 잠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늘어졌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속은 열병이라도 난 듯 화끈거렸다. 벌거벗고 욕조에 무릎 꿇고 앉아 샤워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맞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돌아버릴 것 같았다. 흘러가버린 일주일이 지옥 같았다. 어떻게든 승찬이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하지만 김창식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난 모든 게 원망스러웠고 극도로 짜증스러웠다. 난 물을 뚝뚝 흘리며 알몸으로 나왔다. 소파에 털썩 앉아 담배를 피웠다. 챗떠리엔 담배꽁초가 쌓여갔다. 바닥에 널부러진 검은 바지 옆에 권총 손잡이가 보였다. 바지를 발로 치워냈다. 권총이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초짜 시절 살인 용의자를 쫓다. 권총을 발사한 적이 있었다. 선배 형사는 놈이 휘두른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였다. 선배를 찌르고 달아난 그를 쫓았는데 높은 담벼락 앞에서 그놈과 맞닥뜨렸다. 숨을 거칠게 꼬르며 땀범벅인 얼굴로 그를 봤을 때 억누르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걸 눈치챘는지 놈은 망설임도 없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하지만 한발의 총성과 함께 내 발밑에 얌전히 머리를 박았다. 다행히 놈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 돌아왔다. 그 뒤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는 나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긴 커녕 비웃듯 날 응시했다. 난 못 본 척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놈을 잡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엉겁결에 사용한 권총덕택이었다. 내가 두려움과 대면치 못한 겁쟁이에 불과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도 마찬가지. 돌이켜보면 그때 이후로도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왔다. 마누라가 아팠을 때도 우왕좌왕 그 상황을 부인하며 도망치기에만 급급했다. 김창식의 일도 그렇다. 언제까지? 승찬이한테만 맡겨놓을 작정인가? 지금 맨 발바닥에 총구가 닿아있었다.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권총 위에 얹은 발로 조용히 권총을 끌어오면서 난 지독한 초조를 느꼈다. 애꿎은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려댔다. 그렇게 그 밤을 꼬박 세웠다. 더 이상 방관자로 지켜보는 건 힘들다는 결론에 닿았다. 그래, 내가 직접 해결해보자. 옷을 껴여 입고 권총을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서려는데 내 걸음을 막는 게 있었다. 요란한 전화벨이었다. 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죽은 놈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는 동네 앞산이었다. 수풀가에 시체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쳤다. 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려버렸다. 예상은 잔인하게 빗나갔다. 피살된 놈은 김창식이 아니었다. 수십 차례 칼로 찔렸는데 다른 데서 당한 뒤 여기 버려진 것 같아요. 그때 야구모자 맞죠? 근데 선배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요. 죽어있는 건 빌어먹게도 승찬이었다. 얼렁뚱땅 둘러대고 나 혼자 곧장 PC방으로 차를 몰았다. 차창에는 웃고 있는 김창식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승찬이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하는 회안이 사무쳤다. 내가 승찬이를 체포하기라도 했다면 그러지 않고 방관해버린 아니 승찬이의 편에 서버린 내 자신에게 분노를 느꼈다. 그 분노는 곧장 김창식에게로 향했다. 차에서 내려 PC방으로 내려갔다. 젊은 놈 몇이 카운터를 둘러싼 채 직원이 하는 게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걸 보고 놈들 중 한 명이 건성으로 말했다. 어서오세요. 김창식이 어딨어? 다짜고짜 소리쳤다. 카운터 주변에 있던 젊은 놈들이 모두 날 봤다. 직원까지 게임을 멈췄다. 모두들 굳은 얼굴이었다. 화장실이요? 한 놈이 말했다. 난 화장실로 달려갔다. 소변기 앞엔 아무도 없었다. 하나 있는 대변기 문을 발로 차버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나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카운터에 있던 젊은 놈들이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있었다. 난 그들 중 한 놈을 계단 중간에서 가까스로 잡았다. 목덜미를 세게 잡힌 그는 몸을 뒤틀며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 왜 갔는데요? 왜 갑니까? 김창식이 어디 있어? 그걸 왜 합니까? 바른대로 안 되나? 그는 끙 버텼다. 난 그를 화장실로 끌고 가 소변기에 처박아 버렸다. 그리고 버튼을 영거푸 눌러댔다. 물이 소변기를 타고 쭉쭉 흘러내려 그의 머리를 한껏 적셨다. 얼굴에 들러붙는 머리칼을 연방 손으로 치우며 그가 사정했다. 잘 외세요! 잘 외세요! 어딨어? 잠깐만요! 전화해볼게요! 그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잠시 후 입을 뗐다. 이, 야! 근처에 있는 국밥집이라 카는데요! 나는 즉시 김창식이 있다는 국밥집으로 갔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출입문 가까이 낯선 두 놈과 함께 후루룩 돼지 국밥을 입속에 쳐넣는 김창식을 보았다. 먹기 바쁜지 내 쪽은 보지도 않았다. 난 걸음을 뗐다. 김창식 앞으로 다가섰을 때 그 일행이 날 올려다보았다.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한 놈이 짓거렸다. 먹고! 난 대꾸도 않고 그놈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갈겨버린 뒤 김창식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놔라! 놔라! 이거! 김창식이 본능적으로 내 손을 뿌리쳤다. 그 바람에 자기가 먹던 국밥 그릇이 엎어졌고 국물이 내 팔목에 튀었다. 짧게 시선이 오갔다. 날 노려보던 김창식은 곧 시선을 돌리며 딴청을 피우는가 싶더니 후닥닥 자기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타넘고는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 그를 놓칠세라 따라붙었는데 누군가 내 발을 걸었다. 난 앞으로 자빠질 듯 비틀대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김창식이 뒤를 쫓아 인도를 달렸다. 손가락 끝에 놈의 셔츠깃이 잡히려던 순간 놈이 꽥 소리를 질렀다. 와 쫓아오노! 경찰이다! 김창식은 몸부림치면서 내 손을 뿌리쳤다. 김창식을 따라 들어선 인도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좁은 인도에는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고 도로 옆에는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수박, 참외, 가지, 메밀, 찰옥수수, 갈치까지 쭉 늘어서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갈치 옆 모기항은 은은히 퍼져갔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거칠게 뚫고 김창식은 달려나갔다. 난 사람들과 부딪히며 김창식을 놓치지 않으려 죽을 힘을 다했다. 그때 자전거를 끌며 지나가던 대머리 사내가 김창식과 부딪혀 넘어졌다. 자전거 바퀴가 헛돌았다. 바닥에 엎어진 김창식은 사내의 머리를 발로 밀어내고 다시 도망쳤다. 사거리 끝에 위치한 무립약국을 돌아 김창식은 모습을 감추었다. 무립약국을 막 지났을 때 무단흥단하고 있는 김창식을 발견했다. 김창식은 흘깃 도로 건너편에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쌩 달려오고 있었다. 도로를 건너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날 본 김창식은 재빨리 발을 놀렸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김창식과 같은 방향으로 달렸다. 오토바이 매연 냄새가 콧구멍으로 사납게 밀려들었다. 독일 베이커리를 지나 천량시대 자파점을 거쳐 고래고래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렀을 때 김창식이 BYC 바로 앞에 있던 지하철역 출입구로 뛰어들고 있었다. 제기랄. 도로 위 달리는 차들을 뚫고 저쪽 출입구로 건너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였다. 이쪽 출입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두세 계단씩 넘으면서 자빠질 듯 영내로 들어왔다. 만남의 광장에는 노인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리번거리는 나를 무슨 일인 듯 보았다. 난 거친 숨을 뱉으며 화장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 숨어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는 없었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김창식이 내가 들어왔던 출입구로 부리나케 달려가고 있는 게 목격됐다. 김창식은 만남의 광장으로 내려오지 않고 출입구 계단에 숨어있었던 거다. 내가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 튀어나온 것이다. 이씨 새끼가! 김창식은 몸을 움츠리며 계단 두 칸을 연속으로 뛰어오르며 가까스로 역을 빠져나갔다. 그의 허리에 닿을 듯 말 듯하면서 아깝게 손끝에서 그를 놓쳤다. 난 바지 밑, 땀으로 젖은 셔츠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6월의 무더운 날씨였다. 신천 할매떡볶이집을 지나 24시 해장국집을 김창식은 지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서부정류장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정류장 안으로 뛰어들어온 나는 출입구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2층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던 것이다. 2층으로 올라섰을 때 왼편 끝에 미진 다방이 있었다. 다방 밖에서 안을 기웃거렸다. 놈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전여객 사무실과 치과가 있었다. 분명 그 둘 중 한 곳에 숨어있을 것이다. 문에 발이 쳐진 경전여객 사무실 안을 먼저 들여다보았지만 그는 없었다. 치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당황스러웠다. 간호사가 멀뚱히 보았다. 치과를 다시 나왔을 때도 복도는 텅 비어있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방이 의심스러웠다. 다방 안으로 들어가니 잡담을 나누던 주인 여자가 나를 보았다. 어서 오세요. 여기 혹시 누구 안 들어왔습니까? 진짜요? 예. 나는 다방 안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주방 안에서 들렸다. 주방으로 급히 뛰어들던 나는 입구에서 자빠졌다. 식칼로 내 손목을 그었던 것이다. 피가 베어나는 손목을 틀어지고 끙끙대했다. 김창식은 내 머리를 발로 공차듯 걷어찼다. 식칼을 내 얼굴로 던진 뒤 주인 여자를 밀치고 뛰쳐나갔다. 여자가 철제 의자로 자빠지며 꽥 비명을 질렀다. 정신을 차린 내가 여자를 노려보자 허겁지겁 대꾸를 늘어놓았다. 오늘 하루 매상치 돈을 다 준다기에 뭣도 모르고... 난 욕지거리를 뱉어냈다. 여자가 내미는 수건으로 손목을 쥐어 틀고 다방을 튀어나왔다. 김창식은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쫓아오는 나에게 신문에 쌓인 국밥 철그릇을 집어던졌다. 국물이 바닥으로 튀겼다. 내 발에 차인 그릇이 요란스레 계단을 굴렀다. 김창식의 모습이 눈 깜짝할 새 다시 사라졌다. 계단 뒤편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거기가 눈에 밟혔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닫혀있는 대변기 문을 하나씩 밀어보았다. 모두 비어있었다. 도착한 마지막 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너무도 조용했다. 나는 몸을 숙여 화장실과 바닥의 틈새를 살폈다. 놈이 문을 확 열어버릴 것을 대비해 조금 떨어져 어중간하게 몸을 숙이고 있었다. 안에서 낌새를 눈치챘는지 문이 획 열렸다. 나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정복을 입은 버스기사였다. 미친놈 다 보겠다는 눈길을 내게 던졌다. 머쓱한 얼굴로 일어섰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렇담? 혹시? 빌어먹을 새끼. 여자 화장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이미 그가 없었다. 내가 남자 화장실로 들어선 순간 여자 화장실을 나와 어딘가로 튀어버린 모양이었다.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몽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보았다. 하지만 크게 관심을 두는 눈초리는 아니었다. 대합실에는 총 7개의 사각 기둥이 있었고 기둥에는 모두 거울이 부착되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피곤에 찌든 노곤한 얼굴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금표가 붙은 녹색 보드 밑에 매표소가 있었는데 발길은 뜸했다. 땀범벅인 상태로 긴 한숨을 뱉으며 개찰구 옆 가까운 창문에 기대어 섰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삿말 붙은 매점에 냉커피가 보였다. 당장 들이키고 싶었다. 그만큼 목이 말랐다. 얼마나 쥐새끼처럼 잘 내빼는지 만일 오늘 이렇게 놓쳐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났다. 대합실 천장에서는 선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기대고 산 창문 바로 옆에는 금성 에어컨이 있었지만 더위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더욱이 활짝 열린 창 밖에서도 무더운 바람이 들어왔다. 사들고 온 냉커피를 단번에 들이킨 다음 빈 종이컵을 창틀 곁에 놓았다.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지 한두 명씩 개찰구를 빠져나갔다. 버스 매연과 에어컨의 더운 바람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고려 고속버스 옆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모이를 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비둘기는 정차된 버스 곁으로 다가갔다. 잠시 후 출발할 버스였다. 비둘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 왼쪽 시야는 금성 에어컨으로 막혀 있었다. 개찰구를 지키고 앉은 직원은 날 보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뒤 창문 너머 정차한 버스로 선글라스를 쓴 기사가 올라탔다. 버스가 천천히 후진을 하기 시작했다. 무심코 몸을 돌렸을 때 방금 전 창틀 곁에 놓아두었던 종이컵이 팔꿈치에 부딪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밖에 목재 의자로 떨어졌다. 창문은 성인 남자 한 명 거뜬히 빠져나갈 공간은 되고도 남았다. 그때서야 뭔가 뇌리를 스쳤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창문을 넘었다. 그리고 후진에서 정류장을 빠져나가려는 고속버스로 달려갔다. 기사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직진하려는 버스 옆으로 달려가 버스를 힘껏 두드렸다. 기사가 날 봤다. 김창식이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안 승객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다. 기사가 버스를 멈추고 운전석 창문을 열었다. 경찰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때 버스 안에서 일대 소란이 일면서 후닥닥 버스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짝 젖혀진 커튼 사이로 누군가가 좁은 통로를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게 목격됐다. 김창식이었다. 내가 운전석 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황급히 다가가려 할 때 김창식이 운전석 쪽으로 쫓아오는 게 보였다. 기사가 뒤돌아볼 때 달려오던 김창식이 기사의 콧대를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코받침이 부러지며 기사의 선글라스가 벗겨졌다. 김창식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대는 기사를 거칠게 치워냈다. 내가 출입문으로 다가섰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난 버스문을 미친 듯 두드렸다. 야! 야! 하지만 나 같은 건 아랑곳 않고 버스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김창식은 고소한 얼굴로 날 보며 쎅 웃었다. 승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모두들 할머니와 아줌마 몇 분이었다. 김창식이 협박조로 고함을 내지르니 다들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운전석 옆 조그만 창문은 여전히 열려있었다. 먼저 빠져나가려는 앞버스에 막혀 잠깐 버스가 섰다. 내가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앞버스가 휙 정류장을 나가버렸다. 운전대를 잡으려던 김창식은 다시 생긋 웃으며 인사라도 할 것처럼 한 손을 지켜들며 입을 놀렸다. 접어 꺼 보세요. 이 새끼가! 문 안 열어! 미친나! 당신 같으면 열겠나! 그러면서 금방 지어보였던 미소를 다시 지으며 정류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멀지 않은 곳에 중국집이 있었고 그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 즉각 오토바이로 달려가 올라탔다. 사거리로 진입하려는 버스 옆에 바짝 붙었다. 김창식이 날 보고는 허둥댔다. 살려줘 있어! 제발!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안 닥쳐! 김창식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버스 안은 이내 조용해졌다. 난 한 손으로 버스를 쾅쾅 쳐댔다. 김창식은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도망갈 길을 찾다가 신호도 살피지 않고 버스를 몰았다. 때마침 정신을 차린 기사가 김창식의 팔을 붙들고 운전을 방해했다. 그러더니 운전석 밑으로 파고들었다.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기사가 브레이크 페달을 손으로 누르는 것 같았다. 김창식이 연신 기사를 발로 밀어내며 신경질적인 고함을 질러댔다. 난 운전석 창문 곁에 있었다. 김창식의 발에 치이면서도 기사는 집요하게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직전부터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고개를 그리로 돌렸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 소리는 눈 깜짝할 새 회오리처럼 몰아닥쳤다. 시내버스였다. 역시 그걸 보고 당황한 김창식은 죽을 힘으로 기사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렸다. 기사가 까무러쳤다. 급정차를 시도했던 시내버스는 도로에 끼익 진한 궤적을 그리며 미끄러졌다. 김창식이 허겁지겁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난 그 사이를 휙 빠져나왔고 그 찰나 바로 뒤에서는 고막을 후벼파는 괭음이 터졌다. 고개를 돌렸다. 간발의 차로 고속버스를 비켜간 시내버스가 앞으로 돌진하더니 인도의 쓰레기통을 들이박았다. 고속버스는 턱을 넘어 보도 중간에 멈춰 섰다. 매쾌한 매연이 뿌옇게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난 고속버스로 달려갔다. 김창식은 비틀대며 버스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나와 맞닥뜨리곤 다시 버스로 뛰어올랐다. 나는 김창식의 목덜미를 거세게 붙들었다. 김창식이 버스 통로에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몸을 돌려 주먹을 내질렀다. 난 코를 얻어맞고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그 사이 김창식은 버스 안쪽으로 이동하려 했다. 나는 악착같이 그를 붙잡았다. 그가 몸을 뒤틀다 쓰러졌다. 난 버스 바닥에 그의 얼굴을 내리찍었다. 얼굴을 쳐올렸을 때 터진 고피로 얼룩져 있었다. 이 틈을 타 승객들은 허둥지등 버스에서 내렸다. 그때 김창식이 내게 팔을 휘둘렀다. 팔꿈치에 광대뼈를 얻어맞고 좌석 등받이로 휘청 기울어졌다. 그가 연이어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갈겼다. 피가 고인 침이 튀었다. 정신이 얼얼했다. 좌석 안쪽에 푹 처박혔을 때 뭔가 손에 잡혔다. 손거울이었다. 승객이 입고 간 백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길쭉한 손잡이를 그의 눈에 쑤셔버렸다. 그가 오른쪽 눈을 붙들고 뒤로 넘어갔다. 나는 좌석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려다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때 허리춤에서 뭔가 흘러나와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자연히 그리로 시선을 옮겼다. 권총이었다. 김창식도 그걸 보았다. 그걸 본 순간 그가 손을 내뻗었다. 한 발 늦은 나는 권총을 준 김창식의 손을 구둣굽으로 짓니겼다. 그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권총은 그 손에서 힘겹게 빠져나오고 있었다. 권총이 김창식의 손에서 쑥 나왔을 때 그가 참았던 비명을 질렀다. 난 바닥에서 얼른 권총을 거머쥐었다. 김창식이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의 미간에 총구를 박았다. 잘난 척하며 짓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난 모르는 일이에요. 뭘 모르는데?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가? 나는 총구를 바짝 붙였다. 내내 아무도 안 죽였어요. 누가 죽였다고 했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차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냉큼 두 눈을 감아버렸다. 눈 떠! 김창식은 말을 듣지 않았다. 눈 뜨란 말이다 이 새끼야! 김창식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럼에도 어쩔 도리 없이 그가 슬쩍 눈을 떴을 때 빌어먹게도 하늘은 이 새끼를 도운 것이다. 당장 그만둬! 등 뒤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버스에 올라탄 경찰들이었다. 권총을 꽉 쥔 땀에 젖은 손이 떨렸다. 그제야 눈을 온전히 뜬 김창식이 살았다는 안도의 미소를 내게 슬쩍 흘려보냈다. 김창식은 자신이 또 한 번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을까?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만 그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권총을 내려놓으려 했던 나는 김창식이 지어낸 미소에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한 발의 총탄은 그렇게 김창식의 왼쪽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는 단식 비슷한 비명을 토해내며 버스 바닥으로 덜썩 고꾸라졌다. 김주동 작가의 대리자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작가인데요.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를 가장한 또 뭐 살인 정말로 현대사회는 교통사고가 많았구나 하는 거를 많은 미래의 후손들이 현대의 추리소설을 본다면 짚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딸을 잃은 아버지 결국은 사적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은 기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